네 819회 이상함수 현금 선반 이벤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818회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잊어버리고요. 819회 형님들도 재미있게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. 819회 이상함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819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행운 선반 이벤트 819회 아따 차가워 진짜 어마어마어마어마 당첨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좋은 소식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좋은 소식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로 좋은 소식 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